우리가 사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주라는 것은 넉사자의 기둥주자예요. 그러면 사주라는 게 사가 연월일시라는 건 알겠는데 왜 기둥주자를 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학문을 처음 배울 때에는 그 학문의 한자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기둥이라는 게 뭐예요? 천장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받치는 거, 떠받치고 있는 거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길쭉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사주라는 게 사주팔자가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면 다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2층으로 길쭉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기둥을 닮았다 그래서 기둥주자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뜻을 이해해야 된다.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이고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말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걸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천간지지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주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위에 있는 사주팔자, 여덟 글자를 사주원국이라고 해요. 이 여덟 글자, 이민, 신의, 병술, 정육. 이 여덟 글자를 사주원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10년대운이 있고 1년운이 있고요. 월운이 있고 하루운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사주원국과 시기에 따른 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사주원국하고 시기에 따른 운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주원국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 이규우라면 이규우라는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사주원국이고 이규우라는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내는 게 시기에 따른 운이. 그러면 이규우라는 사람의 성격을 알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주원국을 봐야죠. 그런데 이규우라는 사람의 40대 운을 알고 싶다. 올해 운을 알고 싶다. 그럴 때에는 시기에 따른 운을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자동차와 도로의 관계를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사주팔자가 자동차고 이 시기에 따른 운이 도로야. 우리가 차를 타고 100km 정도 주행하는 걸 인생이라고 가정할 때 자동차에 해당하는 게 사주원국, 도로에 해당하는 게 시기에 따른 운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하려면 차가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1억짜리 벤치 타고 다니는 거하고 기아모닝 타고 다니는 건 다르잖아요. 그 차의 종류가 바로 사주원국이고 그런데 내가 편안한 주행을 하려고 할 때 차가 아무리 좋아도 진흙탕을 달린다. 힘든 주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 차가 좀 훑었어도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럼 괜찮은 주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도로가 바로 시기에 따른 운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잘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것도 궁금해해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사주원국을 봐야 되는데 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성공해요? 못해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더 궁금해하거든 이것은 시기에 따른 운에 영향을 더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향력이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이 시기에 따른 운이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 되게 힘들게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릴 때는 어떻게 된 거야? 진흙탕을 달린 거야. 그런데 30대 이후 아주 좋아졌어요. 30대부터 잘 닦인 고속도로가 나타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 사주 명력을 배울 때 근본적인 질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사주 본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사주 볼 때 연월일씨를 물어보잖아요. 그 연월일씨하고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사주 본다고 연월일씨 물어보는데 그 연월일씨 아는 거하고 내 인생을 분석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십니까? 누가 다른 시간에 태어났으면 다른 운영을 받는 거니까 그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운영을 받는 거다. 이게 있잖아요. 서양의 타로점도 그렇고 동양의 이런 사주 같은 것도 그렇고 그 근원이, 기원이 뭐냐면 천문학이야. 천문학. 이 천문학이 말이 좋아서 천문학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문학 그러면 막 산 꼭대기에다가 큰 만환경 넣고 천문학자들이 하늘, 별 관찰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있잖아. 만환경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천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막대기 세워놓고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가 어디에 가느냐 뭐 이런 거 보면서 연구하고 그때는 물론 하늘에 별이 꽉 찼으니까 공개, 공개가 없으니까 별이 꽉 찼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막 별이 꽉 차 있고 그랬잖아. 육안으로도 별을 관찰할 수 있었어. 그때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천문학이 아니라 점성술이야. 이 점성술이 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인 합인설이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점성술로 다 봤거든.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옛날에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 하늘에서 별똥별이 딱 떨어져 있잖아. 그럼 주인공이 이러잖아. 어? 별똥별이 떨어졌다.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길 거야. 우리나라에 무슨 위험이 다 쓸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점성술로 다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선물 들고 그 동방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점성술사야. 점성술사.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 동쪽의 성인이 태어났다. 가서 축하해 주자. 그래갖고 선물 갖고 찾아온 거야. 그래서 서양의 타로점도요. 다 점성술이야. 이 별자리 보고 다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동양의 점성술은 서양에 비해서 좀 더 견고하게 발전을 했는데요. 청간지지라는 걸 고안해냈어. 청간지지를 고안해냐면서 이게 이제 아주 견고하게 발전을 하면서 철학, 의학 이런 쪽에도 막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장기를 두잖아요. 장기가 서양절입니다. 동양은 바둑 바둑이 훨씬 더 복잡하고 과학적이잖아요. 서양의 타로점이나 이런 게 장기라면 동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